대한민국이 핵 잠수함을 갖는다? 옛날 같았으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소재로 유령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흥행에서는 참패했을 만큼 허황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허황된 거라 여겨졌던 상상이 어쩌면 머지않아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서지요.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갖게 되니 우리가 쓸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됩니다. 이에 핵 잠수함을 내세워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도 압박하려고 하던 중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긴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지요. 최근 몇 년 사이 막강해진 경제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대만을 시작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중국이 머지않아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립국으로서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라이징더가 대만에 새총통으로 취임하며 중국이 아직 대만의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각종 위협을 맞아 우리는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일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다. 대만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것이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 통일을 위한 수단이 평화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 해군 함대와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훈련을 명목으로 대만 영해 인근에서 무력 시위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있어 대만은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대만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동남아, 나아가 태평양 전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넣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제일의 패권국을 노리는 게 중국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그들 생각대로 쉽게 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 그 뒤에 있는 호주, 나아가 미국이 손 놓지 않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어서지요. 중국도 바보는 아니라 이를 돌파할 카드를 이미 마련해뒀는데요. 그건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중국 해군은 지난달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잠수함을 주제로 한 7분 4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잠수함들은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목해야 할 건 이 산둥함 편대에 있는 잠수함 중에는 핵잠수함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해당 핵잠수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수중에서 쥐랑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와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준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실제 모습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여느 때처럼 중국의 흔한 조작 영상 정도로 여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안 나오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요. 중국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 이전에도 2022년 9월 일명 창정 18호라 불리는 공구사의 이형 전략 핵잠수함과 공구사명 핵공격 잠수함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 핵잠수함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창정 18호의 경우 최대 삿거리 1만 킬로미터가 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10개 이상을 탑재한 걸로 알려져 군사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스펙이 가짜가 아니라면 미국 본토도 핵으로 타격 가능하다는 이야기니 그럴만 됐습니다. 구형 핵잠수함까지 포함하면 이 영상이 나온 2022년보다 훨씬 전인 2000년대부터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열어만들어왔기에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나 동남아 국가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 호주와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오커스가 내놓은 대항마 역시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을 위시한 해군력으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을 계속해서 압박하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호주에 주겠다는 거였지요. 이를 위해 오커스 3국 정상은 작년 3월 정상회담을 열고 2030년대 초까지 호주가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호주에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을 팔고 필요하면 추가로 2척을 더 팔 계획인데요. 이는 미국 국방정책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게 제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직접 핵무기를 만들어서 주기로 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호주에 줄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긴 하지만 어떠한 핵무기도 탑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 는데요.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핵무기는 커녕 어지간해서는 핵추진 기술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이 직접 핵잠수함을 주겠다고 한 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단단히 작심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주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국이 설계하고 건조하는 핵잠수함 SSN 오커스까지 도입하기로 해 핵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계획의 실효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커스가 계획한 만큼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서지요. 우선 영국이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오커스 잠수함의 경우 도입 예상 시기가 무려 203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처럼 한 번에 세척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척 만든다는데 말이지요. 거기다 이건 영국에서 직접 건조하는 물량 이야기고 호주 현지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게 하는 건 2040년대에나 들어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그 사이에 중국이 신형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핵잠수함 만 두 자릿수인 걸로 추정되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지요. 2030년대 초반까지 버지니아급 세척을 주겠다는 미국도 실제 상황은 영국 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는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10년은 빠른 일정이라고 했던 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미국도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영국처럼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에야 목표한 것만큼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년가량 앞당기겠다고 한 건데요. 이 때문에 2030년대 초반까지 핵잠수함 세척이라는 미국의 약속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중국을 향한 일종의 블러핑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장 중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호주를 난감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장 20년 가까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핵잠수함 때문에 그 이전의 프랑스로부터 제레식 잠수함인 바라쿠다 12척을 도입하려고 했던 사업까지 취소시켰으니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프랑스와 마찰까지 생겼던 데다 합의금으로 5억 5,500만 유로까지 줬는데 그걸 대가로 받게 되는 핵잠수함은 2040년대에야 보게 될지도 모르니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을 핵잠수함 외에도 그것들이 실제 도입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레식 잠수함이라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도 미국 내 생산 라인만으로 계획했던 2030년대 초반까지 핵잠수함 3척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다른 동맹국 의 생산 라인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력 후보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데다 이미 2011년 인도네시아의 수주를 받아 잠수함 3척을 수출했을 만큼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대만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던 잠수함의 설계도를 우리 기술자를 통해 빼돌려 자국 잠수함 개발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을 정도니 제레식 잠수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다 한국 방산업계 및 조선업계의 빠른 납품 속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만 공유해주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빠른 핵잠수함 건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주 물량에서만은 한국도 뛰어넘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선박 건조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그의 대응이 가능한 한국의 생산을 맡겨야 중국 해군역에 제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최근 들어 한국을 오커스의 협력 국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는 유사시 한국으로부터 호주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의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역시 동맹인 우리에게도 관련 기술을 공유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만일 미국 몇몇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호주에 갈 핵잠수함 건조를 한국이 맡게 된다면 동북아 해상판도에 큰 지각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해서인데요. 물론 호주에도 실제 핵무장은 시키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핵무장까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 우리를 둘러싼 정세를 고려하면 불가능이라고 단언할 일도 아닙니다. 반년 뒤 있을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등을 이유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한국의 핵무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물리적으로라도 떨어져 있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중국 바로 옆인데다 북한하고는 직접 대치하고 있으니 핵무장을 용인해 달라고 주장할 명분도 충분하지요. 애초에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겠다고 한 이유부터가 중국에 대한 대응이었던 만큼 우리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면 미국으로서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핵 대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다면 더더욱요.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핵잠수함을 필두로 야심차게 미국에 도전하려고 했던 중국도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게 됐는데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